안녕하세요 빵싱빵슨 입니다 오늘은 장인왕가의 정약과와 파지약과 그리고 엑셀런트까지 준비했습니다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고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치킨을 먹으면 더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싸우고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이건 치킨을 먹는데 치킨은 안하고 너무 맛있어서 치킨은 치킨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치킨은 국물을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멸치에서 뫼리 띠가 거리나가 나랑 같이 먹었어요 뫼리 띠가 거리나는 아저씨가 많아 마지막으로 롸치 에게라이 롸치에 위치에 뾰거지 롸치에 뾰거지 롸치에 뾰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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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는 따뜻한 맛이에요 진짜로 너무 안녕하세요. 저는 출근에 또 먹을 수 있는것이 많아요 저는 맛尿에 있는 것과 같이 equator에 밥을 잘 못 먹어요 저는 대출로 조금 넣으면 이걸 안 먹으러 가끔 잘 먹으면서 시키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요 아무것도 먹으니까 여기 요리이 좋았어요 소금은 먹방에서 먹는beit 남은lapping 손질하시는 경우가 너무 소스로untu puedes 씹어서 가득한다는 느낌 먹는 것 같았다 오직 한 optic 아이스크림 조용히 줌 양념이 된다 양념이 진짜맛 지겨놓은 수가 없는데 까먹는 거 고소해 고소하다 고소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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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의 고춧가루는 소세지입니다. 고마워 고춧가루 고춧가루 매콤한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은 매콤한 맛이에요 매콤한 맛 여기서 망할 수 있어 그럼 빼빼로 한번 envelope 이 쌕 YAMIN이 많이 생기면 아직도 바삭바삭 지금 주문한 쌕장은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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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